자 그러면 시즈오브콤 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시즈오브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매장을 사는 거 보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빗살을 쓸 때 여기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서 잘라야 돼요? 여기서 잘라요 스퀘어를 유지하면서 들어가고 여기서도 홈을 돌려주면서 잘라줍니다 왜 이렇게 빗을 던지진 않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양사람들 보면 두상 이 폭이 넓잖아요 여기를 1번으로 잡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 부분이 와이드해져요 근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여기를 더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와야 두상이 슬림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부터 가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두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코너가 모이면서 뾰족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와이드하게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순서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해요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즈오브콤 들어갈 건데 빗살 테크닉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콤 하나씩 집어보실래요? 콤 하나씩 집어보셨을 때 콤이 있으면 내가 사용할 빗살이 이쪽 면인지 이쪽 면인지 보면 되는데 여기 너무 굵은 거 같아 전 이쪽 면 쓸게요 자 이쪽 면 썼을 때 중지 중지를 펴서 콤 중앙 부분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이랑 엄지로 눌러서 세 방향으로 얘는 위에서 얘를 받쳐주고요 늘리지 않게 받쳐주고 엄지랑 첫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죠 이렇게 볼까요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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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중지가 밑으로 중지가 밑으로 그렇죠 중지가 밑으로 밑으로 중지 밑으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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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혔어요 자 그러면 시즈오브콤 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통 시즈오브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매장에서 사는 거 보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삐 아니에요 찌조브콤 기본 테크닉은 고객을 중심으로 뒀을 때 내가 포지션을 먼저 잘 잡는 게 중요한데 팔을 뻗었을 때 내 손바닥에 고객의 정수리에 닿아야 돼요 지금 보면 멀죠 좀 더 가까이 잡는 거예요 가까이는 잡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형태감을 유지하면서 밑의 길이를 위의 길이에 맞게끔 저는 이렇게 줄여줄 거거든요 내가 지금 줄여주고 싶은 포인트가 여기에요 위에는 유지할 거예요 그러면 손이 들어갔을 때 제가 손을 지금 여기 두상에 머리가 닿았는데 이렇게 보면 손이 들어가서 이동을 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포지션부터 더 가까우면 내가 머리를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안으로 밀어요 밀어 넣어요 그래서 파먹어요 중간 라인 중간 라인을 파먹지 않게 잡을 때 최대한 멀리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신입 때 연습할 때 팔을 쭉 펴고 그냥 아예 이렇게 연습했어요 이렇게 아예 파먹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그러면 들어갔을 때 이 길이만 돼도 시조부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가능해요 시조부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시조부콤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자 빗살을 쓸 때 여기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서 잘라야 돼요? 여기서 잘라야 돼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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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평면 만들어내는 게 여기인데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객님의 스퀘어라인을 유지하는 걸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빗을 넣은 상태에서 가위를 툭툭툭툭툭툭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빗을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혹은 빗이 들어갔을 때 가위는 먼저 출발해서 맞춰서 가는 거예요 넣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들어갔을 때 빗이 들어갔으면 여기서 들어간 데서 툭툭툭툭 잘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넣었으면 밑에서부터 가위질이 시작돼서 올라가는 거죠 좀 달라요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좀 몸 틀고 보여드릴게요 몸을 틀었을 때 어쩔 수 없게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랬을 때 보면 틀어서 들어가 볼게요 빗 들어갔으면 밑에서 가위질이 시작되고 가위질이 시작된 상태에서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잡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간 상태에서 밑에서 가위질이 시작된 게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끝에 빗의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여기 쭉 그대로 올라갔을 때 내가 자르려고 하는 기장을 킵대서 간다 라는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알려드린 이 사이드 기장 잡는 테크닉 있잖아요 이거 다운펌하기 진짜 좋아요 한국 사람들 딱 적당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운펌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전에 제가 핸드 포지션으로 알려드린 인핑거로 자른 테크닉으로 그냥 잘라서 다운펌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인 트리밍 해요 여기서 라인 트리밍 하고 다운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운펌 다 하고 눌러놓고 트리밍 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해도 되게 좋고 여튼 뭐 이쪽 지금 위 기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밑에를 더 줄여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서로 봤을 때 여기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잡았을 때 고객님의 고개를 살짝 이렇게 틀면 위의 부분이 잘리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거든요 테크닉이 좀 부족하실 때는 이렇게 세워도 상관 없지만 살짝 틀어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옆에 쓴 상태에서 홈을 잡고 내가 잘라줘야 되는 부분 정확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가위질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르면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길이가 줄었죠 그러면 다시 내가 잘라주고 싶은 부분에 콧 먼저 넣고요 여기는 귀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한번 자르고 시작할게요 들어가서 먼저 가이드 기장을 잡았어요 여기서 가이드 기장 그럼 이 기장을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렛나루 구렛나루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콤을 이렇게 넣을 수 없어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죠 사선으로 먼저 넣고 사선으로 먼저 씨저볶음 한 상태에서 보세요 손축 어떻게 변하는지 그 상태에서 축을 돌려주면서 다시 돌아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사선으로 먼저 들어가서 씨저볶음 먼저 진행하고 여기서 귓바 따라서 축 이동 그 다음에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부분 살짝 남았죠 그럼 살짝 남은 부분 다시 축 이동하면서 씨저볶음 하고 여기서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 안 잘린 부분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안 잘린 부분들은 어떻게 체크하냐면 반대 크로스 체크 개념으로 제거 해줘요 제거까지 끝났잖아요 그러면 사이드 부분에 밸런스가 잡힌 거예요 제가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그쵸 위에가 잘리지 않는 선에서 적용 됐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1번 2번이면 3번이죠 3번 부분은 네이프 라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콤의 각도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콤 각도 확인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렇게 들어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객님 보고 살짝 돌려 달라고 얘기하고 저도 살짝 몸을 틀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작업하면 충분히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쉽게 작업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냥 프리핸드로 이렇게 잡고 그냥 그대로 넣어서 잘라 주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는 아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거라서 자 보세요 자 고객님 고개 살짝 돌려 달라고 얘기하고 프리핸드로 잡아서 라인 정리 지금 이 부분 정리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서 여기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정리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가서 올라갔을 때 두 상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간 그 라인 그대로 스퀘어를 유지하면서 들어가고 여기서도 콤을 돌려 주면서 잘라 주면 돼요 지금 모류를 보면 모류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이 모류를 자르기 위해서는 앞 방향으로 살짝 이동해 주면서 이렇게 밀어서 잘리면 다 잘려요 이렇게 방금 어떻게 잘랐냐면 들어가서 모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니까 들어간 상태에서 옆으로 밀어주면서 콤도 틀어서 그대로 이렇게 밀어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시저부콤한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빛을 던지진 않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르니까 형태가 없어져요 제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건 스퀘어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스퀘어 윗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스퀘어 스퀘어를 유지하는 거예요 두 상의 코너 부분을 보완하면서 작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부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잡기 어려우니까 짧게 콤 잡고 비틀어 주면서 그대로 올라가 줘요 자 여기도 자 연결해 줘요 그리고 주의사항 시저부콤 들어갈 때 콤 들어갔다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차이냐면 들어갔을 때 시저부콤 진행되면 한 번 들어갔으면 위에까지 들어가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냥 올라가야 돼요 중간에 끊으면 딱 자국 남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 부분을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작업 됐으면 보통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되게 독특한 버릇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외국 사람들마다 머리 자르는 방법이 진짜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특한 약간 특징은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따라가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디스커넥션을 잘 못 써요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많아서 여기에서 이제 머리를 지금 사이드를 잡아서 사이드를 제가 원하는 형태 정도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기장을 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만들었죠 위에서 보면 스퀘어 잘 유지되어 있죠 스퀘어 1자 두 상 안 따라갔죠 여기에서 이 뒷부분을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만은 이제 뒤에 오버컴을 들어갈 거면 지금 잡았을 때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사이드에 먼저 기장을 잡아 놓고 두 상 파악을 끝내놓은 다음에 여기를 그 다음에 잘라 주는 거예요 사이드를 다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길이를 가이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오버컴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오버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시 정확하게 뒤로 와요 자 순서로 보면 지금 몇 번까지 진행됐냐면 3번까지 진행된 거예요 3번 이제 4번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자 4번 진행할 땐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측정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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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순서에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번에 가고 한 번에 오고가 아니라 양면을 동시에 잘라 주면서 코너와 코너 구간을 줄여 주는 거예요 왜냐면 생길 수 있는 코너 부분을 제거하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인 거지 한 면을 한 번에 깎아내는 테크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잘라 줄 때는 잡은 상태에서 네이프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이프에서 진행할 때 콤 잡아주고 시저브 콤 진행되서 맨 처음에 잘라 줘야 되는 가운데 기장을 보고 잘라 줘요 자 팔 보면은 팔을 앞으로 밀거나 뒤로 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어깨라인 그대로 잡고 잘라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이드 기장 지금 여기 길 맞는 거예요 여기 길 그럼 이 길을 봤으면 전반적으로 길이감이 맞는지 체크하고 더 줄이고 싶으면 자 잡은 상태에서 한번 가이드 주고 다시 오버콤으로 연결해서 위쪽까지 와서 잘라 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정확하게 가이드 형성 됐거든요 그럼 이 가이드를 봤을 때 이걸 옆으로 이동하면서 잘라 주는 게 아니라 줄여 나가면서 자른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이제 또 자르기 어렵죠 그러면 콤을 이렇게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잡으니까 얘를 자꾸 이렇게 자른단 말이에요 매장에서 보면 엄청 이상해요 그렇게 안 잘라도 돼요 그냥 잡았을 때 프리핸드니까 아까는 요 정도 각도를 잡았으면 이번에는 더 짧게 잡고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를 기장 이제 줄여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스퀘어된 부분들이 잘리지 않도록 콤을 잡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빼 주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들어가면서 쭉 올라오다가 틀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잘라 주다가 자 여기서 틀어주고 빠져나올 때 이렇게 두 상을 이해하면서 나와요 그냥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한번 줄였으면 다시 여기 옆부분 이제 요 부분도 깎아줘야죠 자 그때는 여기서 잘라 줄 때는 발을 옮기는 게 아니라 발을 붙여 준 상태에서 콤만 옆으로 이동 봤을 때 여기에서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잘라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직각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콤 넣고 자 그대로 왼쪽 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오른쪽 라인을 그대로 수평으로 커트 가위줄 밑에서부터 시작하고 커트 그러면 더 많은 부분 잘렸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수정 요 라인 수정 자 수정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좀 더 극격하게 줄여줘야 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각도를 잡았으면 이번엔 좀 더 각도를 눕혀 잡고 시저복음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하나 나 클리퍼 오일 좀 줄래? 이게 얇은 가위들의 특징이 오일링을 자주 안 해주면 가위가 뻑뻑해져요 시저복음 하실 때 얇잖아요 가위가 그래서 오일 양을 많이 가져주실 수 없어서 오일 계속 좀 한 명 사용하면 오일링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가위들을 자 여기서 짧게 잡고 각도 좀 더 극격하게 수정해 나갈 거니까 여기까지 자르면서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긴 자르기 싫어 그럼 이렇게 빼주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잡았으면 위에까지 그대로 잡아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자르고 이제 얘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두 상 따라가면서 자르는 게 아니라 다시 직각 수평 이동했어요 그러면 줄여졌겠죠 줄여준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각도 수정 여기서 킵해야 되니까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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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또 연결해주면 되겠죠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잡고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설명했듯이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거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 부분만 제거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거해줄지 생각해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주는데 디자인은 뭐 맞다 아니다가 없지만 테크닉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 일단 이동해서 저는 수평 라인을 계속 만들게요 자 여기서도 두 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이렇게 두 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잡았을 때 백을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계속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수평으로 수평으로 여기서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부분만 좀 더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들어왔을 때 코너 제거해주면서 제거해서 잡아줘요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됐거든요 스퀘어에 기반한 라인 스퀘어에 기반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는 일자 일자죠 여기는 둥글게 두 상 따라가요 둥글게 두 상 따라갔다가 뒷부분에선 다시 일자 뒷부분에서 옆에서 보면 두 상 라인의 볼륨감은 살렸지만 일자 스퀘어를 넣어서 남성스러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쌓은 시저보콤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진행을 했으면 순서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지금 다 블렌딩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시저보콤을 해서 보통 라인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질감이 용이하게 해주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싱글링 아니에요 크로스체킹 싱글링도 콩글리쉬에요 버티칼로 자르지 않고 허리존침탈로 지금 다 잘랐잖아요 시저보콤 자체가 허리존침탈 커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대로 잘라서 디테일을 만들어 주려면 버티칼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버티칼로 들어갔으면 싱글링이 아니라 크로스체킹이에요 이것도 되게 이상한 콩글리쉬거든요 한국사람들 말할 때는 지는 한국사람 아닌 것처럼 얘기했고 그러면 싱글링 들어갈 때만 저는 잠가있어요 만약 싱글링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근데 만약에 시저보콤만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고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고객들일까요? 클리퍼보콤만 하고 시저보콤만 한다면 이것도 약간 다운펌을 전제하긴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라인을 한 번 더 트림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저보콤만으로 한다면 다운펌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크로스체킹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살롱에서 굉장히 잘못해오던 방법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에요 이런 방법은 없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런 방법은 없어요 남자머리는 스퀘어에 기반하고 각진 느낌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크로스체킹한다면 정확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가지고 두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만 밀어주는 거에요 그럼 여기서 다음 각도 진행하고 싶으면 발의 위치 살짝 바꿔서 여기서도 직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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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내려온다면 직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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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나이 먹으니까 이거 못하겠다 했지 너무 힘들다 가위지 이렇게까지는 잘 안 잘라 주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원래 못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 다음 면 자를 때도 마찬가지로 면으로만 저장 따라가지 않고 면으로만 면으로만 잡고 여기서도 면으로만 여기서도 면으로만 여기서도 면으로만 여기서도 면으로만 여기서도 면으로만 여기서도 면으로만 하면 크로스체킹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워 지거든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여드리면 지금 그렇게 집중해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보통 펀치 정도의 느낌 진심 펀치는 아니고 느낌 보면 쉐입이나 각도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느낌들 이렇게 보면 스퀘어에 기반한 상태에서 두상 부분들 잘 살려서 진행했죠 그리고 특징은 이 부분의 기장을 줄이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가 기장이 살아있어야 나중에 얘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올렸을 때 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저는 조금 긴가바를 선택했는데 이게 이제 그라듀이션 테크닉으로 잘 처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고객님이 머리 올리고 싶어서 이 머리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부분에 지금 길이감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안 떨어져요 잘 근데 여기가 레이어 처리돼서 길이가 짧아져 있으면 얘는 이렇게 계속 내려와요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저 복콤 테크닉을 보여드렸는데 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순서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셋 프리핸드로 바꿔서 넷 다섯 여섯 뒤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의 기장은 내가 설정하고 싶은 기장대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시저 복콤이 끝나서 만약에 고객님이 요청사항이 있어요 원장님 근데 다 좋은데 여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블렌딩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빗등 테크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잡았을 때 어떻게 잡죠? 잡았을 때 우리가 시저 복콤 할 때 빗살 테크닉 했을 때 이렇게 잡았으면 빗등 테크닉은 어떻게 잡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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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등에 잡히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들어가서 자 보세요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보면 요 기장만 딱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이즈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서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요기에서 튀어나오죠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고거 조금 잘랐다고 보면은 요기에 기장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보면 기장 차이가 나죠 요기가 잘린 거죠 그럼 요기도 부드럽게 처리해주고 싶으면 아 너무 각진 거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빗등으로 이렇게 빗등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넘겨서 봤을 때 조금 부드럽게 블렌딩 되는 거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빗등 테크닉은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사용하셨을 때 손가락으로 자를 수 없는 기장을 처리하는 테크닉이 Seed of com이거든요 그래서 클리퍼를 사용할 거면 한 번에 사용할 거면 한 번에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클리퍼를 한 번에 사용해야 되는 기장은 지금 설정한 기장보다 훨씬 짧은 기장 Seed of com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기장은 클리퍼 of com으로 처리하고 손가락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는 Seed of com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가야 되고 저 매장에서 클리퍼 아예 안 쓰거든요 클리퍼 아예 안 써요 아예 안 쓰는데 Seed of com으로 라인 잡고 물론 쓰죠 라인은 따죠 클리퍼로 근데 거의 90% 이상을 Seed of com으로 처리하는데 공연민도 만족도 진짜 좋아요 우리 창구 사람들 가위 커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커트 단가가 예를 들어 남자 커트를 4만원 이상 받고 싶다 그러면 저는 Seed of com 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면과 이 면의 스퀘어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상에서 봤을 때 두상의 느낌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느낌으로 가는 거 처음이라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연습해봐야 이제 나중에 저희가 BD2나 혹은 A1, A4 자를 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간 30분 정도 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자른 이 면 진행해 보시면 되세요 진행해 봐요